오늘은 쑥을 뜯어서 쑥국쑥을 해보자 이제 따라와 내가 해줄까? 이것도 남의 쑥을 뜯어서 쑥국쑥을 해보자 이게 바다 아니야? 그렇지 괜찮아 이런거는 아 이게 쑥이야? 그럼 쑥을 뜯어서 갈아가지고 집을 내서 물에 반죽해서 칼국수 밀어서 하면 되는지요 우리 집에는 진짜 없는게 없어 금방 뭐 왜 이런데 배만 나와? 아이씨 그런 소리를 하지마라 나 바로 도목 나온다 싫다 싫어 꿈 꿈도 사랑도 싫다 싫은 생각을 말자 당신의 곰 머리 모르겠단 나도 그녀는 나가면 나가면 먹을거야 우리 분추도 엄청 크잖니 별게 다 있어요 대문해요 본나물도 엄청나고 없는게 없어 나가면 먹을거야 그치?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래서 한 끼 세우는거지 뭘 어? 이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어? 이 뒤에 벌거지 똥같은게 다 있거든 벌거지고 그렇게 뒤만 잘 봐가지고 뜯으면 돼 여기 엄청 늦네요 물 좀 봐요 그치? 여기다 벌거져? 어 여기 진지물 어후 몇번 씻어야 되겠네 대충 씻어가지고 먹으면은 너네 다 줘 줘 여보 여보 여기 시큼한게 많지? 보이지? 시큼한게 먹으면 숯집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짜가지고 하는게 뭐 할거 없어 나는 그러면 이거 사면 내가 한 다섯그릇 먹어야 되겠다 너 일도 안하는데 백수가 내꺼 니가 왜 먹어 어? ㅋㅋㅋㅋㅋㅋㅋㅋ 죽인다 아주 이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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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반죽을 해야 돼 이제 아 이래서 국물만 넣는 거야? 그럼 내가 짜서 넣는다고 했지 아이씨 또 조졌네 이거 왜? 반죽이 질잖아 아이씨 지르니까 더 넣어야 돼 백수도 줄게 반죽이 질어서 내가 백수 질러 알았지? 어? 흐흐흐흐 아까 갈았던 쑥 건더기 있지? 그거를 여기다 조금 넣을 거야 왜 너 이거? 이게 좀 냄새가 쑥향이 더 세라고? 어 내 별미 어? 얼마큼 넣어? 내 넣는만큼 넣어 그냥 어 너무 좋네 고마워 시기지 이게 응? 음 냄새 좋냐 다시다 냄새 엄청난데 쓱내가 아니고? 흐흐흐흐흐흐흐흐헣 좋아 휴우 해 해 해 앙 칼국수 쑥 칼국수 앙아 와 맛있겠지 좀 치기 먹는 거 같다 코를 탁쳐 코를 흐흐흐 음 쫀득쫀득해 보이냐? 순자가 탕! 순자가 알았지? 열무 역시 송내가 섀살살 하면서 진짜 좋다 너무 맛있어 상쾌한수 음 으 으 으 맛있어 사실 안댔긴 안댔다 그치 앞에서 나먹는거만 쏟아먹을 소리 짐 남고 딱 끄덕는게 안댔긴 안댔다 윽. 보여 잘 먹었도. 하나도 없어 그렇지? 준비하는 시간은 전 많은데. 먹는 시간을 십 Vanessa ghost islands. 밥그릇이 비웠지 그렇지. 에이 한 번 사 먹어 사 먹어. 힘 쩐었나게 들어 사 먹어 그냥 에이har. 콧oko cathak. 손자 한번 슥국 슥 etr 칼국ذρω. 곧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